근데 커피 내려 본 적 있어요, 진영 씨? 아니, 없어요. 오, 처음이구나. 어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센서 할 수도 있어, 저렇게. 어, 괜찮아요, 어. 아이고, 이 정도면 많이 흘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직 처음이니까. 그니까요, 처음이니까. 커피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? 네, 좋다. 와서 위에서 이렇게 살살. 오, 멋있게, 멋있게 내려주세요. 바리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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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, 새가 난다. 밍밍 돌려가면서. 오, 대박. 오, 대박. 천천히, 천천히. 오, 좋다, 잘한다. 그럼 이게 지금 커피인 거예요? 커피죠, 커피. 괜찮다, 이거 괜찮다. 오, 향 너무 좋겠다. 오, 뭐야 진영 씨. 또 다른 팀을 찾은 거야? 아, 잘 내리셨네. 아,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. 정말 맛있다. 오,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이것도 약간 괜찮은데요? 진짜 커피 프리스야. 자, 그러면 지영 씨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. 이 네 가지 취미 중에. 네. 또 다른 취미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는 지영 씨의 취미는 이겁니다라는 걸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. 네, 네 개 중에. 네. 네. 그러면 저는 제가 연습할 때 커피를 많이 먹거든요. 그래서 커피로 하겠습니다. 오, 오케이. 자, 오늘 씨알엑스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취미 얘기하고 있는데, 지영 씨 취미가 뭐예요? 저는 핸드드립 커피 타기라고 합니다. 오, 오, 오. 취미가 다 좋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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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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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